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민입니다. 오늘은 우쿠렐레 연주를 할겁니다. 우쿠렐레 연주는 바로 스윙즉법과 폴카즉법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요 우쿠우쿠우쿠렐레 지방 난다라란다 즐거워 짜가짜가짜가짜가짜나는 우쿠우쿠우쿠렐레 내 친구 그 다음은 꽃감 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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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생긴 꽃감 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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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도 좋아요 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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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정도 알콩 달콤 알콩 달콤 들어있지요 왈츠즉법 왈츠즉법 안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밤하늘의 별들이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비밀만 기 때문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이 세상에 잘못할 비밀만 기 때문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이 세상에 잘못할 비밀만 기 때문이야 롬 arrests 롬ξε 당미 롬 Beck 롬 wells 다시맞지만 다시맞지만 살금살금 다시맞지만 다시맞지만 만 홀들이 너무너무 다시맞 너무너무 다시맞지만 정말 정말 예쁜 장미죠 너무너무 장미 가시맞지 가시맞지마 위용위용 괴발들이 뭐야되지요 위용위용 괴발들이 뭐야되지요 니가 오면 어쩌나 내 아프면 어쩌나 어댓밤에 내 아프면 저 저 저 저 오늘의 시 소풍 날 오늘의 기분 좋은 소풍 날 오늘은 우쿠렐레 여러분 우쿠렐레 연주 정말 재밌었죠? 네 그렇습니다 우쿠렐레 연주 우쿠렐레 연주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쿠렐레 연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